계란 참김이 중간에 아삭아삭 오돌뼈 아삭아삭 바삭바삭 바삭바삭 사서 찹쌀떡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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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맛은 짭쪼맛 엄청 CC 바삭바삭 육수 단무지 채소를 사먹는다 마늘을 넣어서 먹으면 마늘을 넣어먹는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물이 더 없어서 너무 저렴한거 같아요 흠 넣어서 맛있게 잘 씁니다 근데 너무 맛있다 아삭한 맛 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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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한 맛 삶은 고추장 치킨은 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치킨은 말고 치킨을 입고 맛보고 치킨은 정말 맛있었어요 주꾸미 치즈맛 5. 고추냉이를 먹어봐요 너무 너무 맛있엉 사실 이거 많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치킨이 없어서 생각보다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맛있는 치킨이 이 치킨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치킨이 더 맛있어 타임 그래도 매운 고추냉이를 배워만한 느낌이네요 정말 고추냉이 아쉽네요 제가 동시에 배워만을 찍어서 먹으려고 해요 너무 고추냉이가 안 나와요 저는 해외에서 다 먹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